오늘 은혜받고 성취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대교구에서는 다음 달 16일 초청 주의를 놓고 캠프 주간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초청이나 캠프가 매번 있는 행사나 또는 어떤 수적인 부응만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만 마냥 보내지 마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업적이다. 즉 가장 가치 있는 성취가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이번 주 주의 강단을 통해서도 항상 생명을 살리는 성경적인 섬김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서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을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적인 큰 자이다. 즉 가장 가치 있는 자가 바로 생명 살리는 섬김을 하는 자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인 영혼구원에 여러분의 포커스를 맞추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레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만남과 현장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서서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업적을 남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오 그리토의 제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기르다 기른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훈련시킨다 또는 교육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단어이죠. 기른다, 훈련한다, 교육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영광의 소망이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에 이런 문장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의 현장은 바로 나 자신이구나 라는 생각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의 현장은 바로 나 자신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시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현장을 지키는 망대를 가진 파숙군이자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영적인 큰 자로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계속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계속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장이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현장은 바로 어디냐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이 말이 단순히 내가 먼저 치유를 받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게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나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현장으로 가라는 거죠. 어떤 정체성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은혜와 축복으로 주셨구나 그 은혜 안에서 나의 지나온 모든 과거는 나의 지나온 모든 과거의 인생과 걸음은 다 발판이 되어졌구나 그리고 나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보장을 받았고 오늘도 성삼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최고의 은혜를 나에게 공급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오늘도 어디를 가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다 그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라는 이 은혜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내 인생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내리고 현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아침과 낮과 밤의 삶집중 속에서 성삼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견고한 망대를 가장 먼저 내 안에 세우시고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성삼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여정을 기쁨으로 가시고 중요한 인생의 시간표마다 성삼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정표를 바라보라는 거죠. 이게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 그렇게 삶집중 속에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를 세우고 가면 문제가 와도 괜찮고 갈등과 위기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반드시 말씀을 통해 문제 가운데 답이 있음을 찾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갈등은 갱신의 갱신의 기회로 위기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 속에 있으면 날마다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있으면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를 가도 괜찮고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왜냐 예수가 나의 그리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라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으니 어디를 가더라도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 있고 내가 응답을 누리고 있다 보니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해답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플랫폼 파슴망대 안테나는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3집중 3응답 3세팅의 비밀을 누리며 현장마다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는 그리토의 제자로 서서 오늘도 공농체를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이란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그 복음 그 은혜의 결국이 무엇이냐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시지요. 에베스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말미야마 송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교님들께서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금요기대 말씀을 통해서 해의 아래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장세기 3장에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평생을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사단에게 소금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그렇게 해의 아래에서의 삶을 살게 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어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서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진짜 많은 것을 가졌는데요.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질 때 그 어떠한 열매도 거두어 남길 수 없는 어떤 인생이냐 빙그물 인생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 빙그물 인생이 바로 해 아래에서의 삶이라 저는 요즘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여러가지 논란들 연예면에서는 김호중 씨도 그렇고요 강형욱 씨도 그렇고요 비단 이런 연예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스포츠 어디를 보더라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성공이나 실패냐 그걸 지금은 단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 그 사람들은 그 논란에 올라온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는 돈은 잘 벌 겁니다 그런데 한가지 너무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 과연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이 남을까 지금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자리적고 있을까 억울하다 분하다 안 걸렸으면 안 그랬으면 이랬으면 저랬으면 후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갈등하고 그 속에 사람도 관계도 다 끊어지고 뭐가 남을까 지금은 무엇이 그 속에 남아있고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 과연 무엇을 남기게 될까 아무것도 안 남기게 될 것 같더라고요 돈은 많이 가질지 몰라도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어제 찬양한 가사처럼요 아픔이 아픔인 줄도 모르고 재앙이 재앙인지도 모르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함은 그들의 영이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여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 가운데 있음은 아무도 그들에게 가서 모든 것을 다 살리는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만남과 현장 가운데 가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참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문제와 고통 그 염려와 두려움은 다른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너가 잘못 살았고 잘못 선택해서 그 문제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고 죄에 묶여있다 보니 사단에게 속으며 종로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상태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나와 당신에게 은혜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께서 나에게 오셨음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짐을 가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금을 여전히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보금을 말해주시고 보금에 대해 들었으나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보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서 가서 말해주시기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로 인해 진짜 속은 문드러지고 썩어져가고 있죠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트의 십자가 대속하심과 부활하심이 너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끝냈음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현장과 만남 가운데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해 위에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송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전 개혁 한글 성령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 하나님의 친 백성 하나님의 친 백성 이라고 표현했고 이번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라는 거죠 자기 백성 친 백성 하나님의 친 백성 입니다 우리는 죄가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백성 들이고요 그 누구도 세상에 그 누구도 손 댈 수 없는 존귀한 자녀들이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가장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어떤 선한 일이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대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몫을 감당하시고요 내가 차지해야 될 그 분깃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사야 될 전도와 선교의 나의 몫을 감당하시고 내가 가서 차지해야 될 그 분깃 그 땅 그 기업 그 영혼들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영혼 구원 그 목과 분깃은 먼저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고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여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음과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예수가 그리스의 심을 최고로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걸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라마 신의